굉장히 보람있을 것 같아요 야 너 뭐 어디있어? 나도 한 번 만들어 보다 막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확산되면 이 아이들 그런게 이 아이들 노래 과정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트가 어떻게 해요? 재단형? 문화재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환영세 문화재단 만세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뭐 저희 구하고 구청에서 창장님이나 동강과 공무원들 우리 문화재단이 있고 상당히 많이 간신같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거고 그래서 이런거 자유기라든지 방식은 없었고 다음에 6월달에 창문화 숙제에도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공참해주고 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